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와요? 아까 마지막에 들렸어? 에잇 나 원래 기계 되게 잘 다루는데 오늘은 잘 안되네요 저 들려요? 지금 들리는 줄 알고 혼자 리사한테 생일 축하한다 하고 리사야 생일 축하해 막 이런거 다 했는데 리사야 생일 축하해 리사야 생일 축하해 좋은 하루 보내렴 좋은 하루 보내렴 오늘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번이나 시도를 해서 드디어 라이브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번 시도했습니다 세번 블링클랜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한번 더 얘기하고 싶어서 항상 고맙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워 라이브를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요 제 블링클랜드의 지원을 최근에 받았을 때 오늘 첫번째 장면을 첫번째 장면을 받았어요 정말 행복해요 오늘 오늘 1위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 질리시나요 이제 들리나요 아까 제가 무대 1위 수상소감하면서 팬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냐고 하셨는데 힘이 없는게 아니라 조금 조용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더 신나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조용하게 수상소감을 했는데 사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 보통 멤버들이 있는데 혼자여가지고 이렇게 너무 조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거였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리사 생일이어서 할 수 있으면 라이브를 할텐데 같이 리사가 지금 어떤 선택인지를 모르겠네 이따가 한번 깜짝 페이스타임을 해봐야겠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부탁했습니다 땡큐 여러분 땡큐 여러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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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그냥 제가 굉장히 굉장히 대신에 guidance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매일 다행히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정말 sama 한 손으로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당연히... 당연히... 제가 지금 잠이 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오늘 비 오는데 우산 꼭 챙겨 다니시고요 밖에 비가 엄청 와요 엄청 벚꽃 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너무 고맙고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다들 조심히 다니고 자주 또 올게요 미니 하트! 비 하트! 비 하트! 비어 하트! 비 하트! 비 하트! 비 하트! 비 하트! 비 하트! 비 하트! 아무튼 벚꽃은 지구 언더그라운드 벚꽃은 언더그라운드 club 벚꽃은 언더그라운드 안 돼 벚꽃 언더 트리 벚꽃 언더 트리를 부릅시다 이제 여러분 넌 언더그라운드 release of gone wen that's a secret I'm not going to tell you but very very soon alright okay thank you love you bye on the ground say please say on the ground on the ground thank you for all the love and support guys I love you so much and I'm going to go now bye I need to fix that filter I'm going to fix it right now I'm very upset that that doesn't let me do live with it but I'll fix it right now bye bye Hank where is he? Hank where is he? she is only I am not she is not she is on the ground she is already so i wanted to go to the ground so i can't wait to hear about it so everyone that's good see you see you bye